안녕하세요 9월 27일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드리는 플레이백입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둘 셋 플레이백 안녕하세요 플레이백입니다 저희 플레이백도 연휴동안 가족두리를 함께 보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잠시동안 걱정, 근심 다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하면 보름달이잖아요 밝고 커다란 보름달처럼 여러분께도 밝고 행복한 일들을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풍선한 한가위 보내시구요 저희 플레이백 10월에도 없을 거로 쭉 많은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Hey guys, it's Korean Thanksgiving here I hope you guys can enjoy all the good food and spend a lot of time with your family 그럼 지금까지 플레이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래요? 떡을 지어, 떡지어 아 이거 몸이 싫어해 떡! 떡을! 감사합니다.